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병원 정밀의학 폐암센터 이계영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폐암치료의 시작 폐조직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이 난치병이기 때문에 폐암의 치료법 특히 새로운 항암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폐암 환자를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단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폐암치료의 시작 폐조직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건국대학병원은 정밀의학 폐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폐암센터 하면 폐암센터지 정밀의학 폐암센터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정밀의학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좌측에 폐암에 관련된 항암치료가 필요한 24명의 폐암환자가 있다고 할 때 이분들은 사실 다들 특성이 있습니다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또 지역별로 동양인 틀리고 또 서양인 틀리고 흡연을 했는가 또 흡연을 하지 않았는가 과거의 식습관은 어땠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환자들이 다른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환자들은 똑같은 약을 치료를 했죠 경험적 또는 선험적 연구 성과에 의해서 같은 약을 다양한 환자군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불과 한 20% 정도만 치료 효과를 보이고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이분들을 여기 색깔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각 색깔에 맞는 항암제, 표정항암제를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치료 성적이 80%에 이를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인 맞춤 치료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걸 결정할 것이냐 그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폐암을 일으킨 핵심 유전자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 되고 이 유전자 검사를 정확히 신속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정밀의학의 요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의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건국대학병원은 액상 생검실 영어로 하면 리퀴드 바이옵시 랩이라는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폐암 진단은 결국 유전자 검사는 이 암 조직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 조직에서 DNA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생검을 해야 되고 이 생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침습적입니다 피를 보는 검사, 관열적 검사 그리고 또 꼭 필수 검사지만은 위치가 어려운 곳에 있으면은 이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액상 생검인데 즉 체액을 이용한 혈액이나 소변이나 타액이나 뇌척수액이나 저희는 폐 세척액을 많이 이용하는데 흉수라든가 이런 체액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액상 생검씨라고 합니다 즉 전통적으로 암 세포를 찾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폐암을 일으키는 변이 유전자 DNA를 찾아서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순환 종양 DNA를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순환 종양 DNA, 영어로 하면 Circulating Tumor DNA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저희 병원 액상 생검실에서는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조미라는 나노 파티클, 나노 입자를 찾아서 이 안에 있는 DNA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혈액을 이용한 액상 생검을 하는 반면에 이 혈액은 민감도가 낮습니다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즉 조직검사와 대등한 검사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이용해서 폐세척액에서 액상 생검을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 건국대학병원 액상 생검실은 특히 EGFR 유전자 변이 가장 핵심적인 폐암의 유전자 변이 유전자죠 이 검사를 적어도 진행성 폐암 즉 3기, 4기 환자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 95%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진단하는 결과를 지금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암이 어떻게 진단되는지 여러분이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 폐암이 어떻게 진단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폐암을 가장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폐암을 저희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면 흉부 X-ray, 단순 X-ray 갖고는 폐암을 아주 진행된 말기암 환자 아니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CT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CT검사를 가지고 폐암 검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CT검사를 하면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진을 가지고 암이다 폐암이다 아니다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암 세포를 확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 세포를 확질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CT병소에서 조직을 얻는데 이것을 생검이라 합니다 또는 조직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검된 조직에서 저희가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이게 폐암 세포다 아니다 또는 폐암이라면 어떤 타입의 폐암 세포다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유형을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소세포 폐암 또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비소세포 폐암은 편평상폐암, 선암, 대세포 폐암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포 타입만 구분해서 환자를 그냥 치료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의학이 도입되기 전에는 치료 성적이 높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 세포 타입 이상으로 각 암의 폐암의 유전자 타입을 또는 분자 타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게 이제 EGFR 유전자고 이외에 알크, 로스완 또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이 유전자들이 나오지만 일단 현재 약이 허가된 약들만 말씀드리면은 EGFR, 알크, 로스완은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필수 유전자 검사이고 요즘은 또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PD-L1이라는 단백질 검사를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런 기본적인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은 혹시 우리가 숨어 있을 드문 유전자 표적을 찾기 위해서 NGS라고 우리가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또 유전자 검사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에 맞는 표적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 또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폐암은 암세포의 유무 또는 타입 거기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연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암 조직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침습적인 방법을 가지고 조직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들이 생길 확률이 과거보다는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폐암은 진단과 암 진단과 동시에 변기 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 변기 판정을 동시에 합니다 암 조직검사와 함께 그래서 CT는 기본이고 최근에 피펫 CT라고 해가지고 양전자 단층 촬영 또 뇌전이가 흔기 때문에 뇌 MRI 또 뼈전이가 많기 때문에 뼈스캔 등의 영상 검사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찍게 돼 있죠 이런 검사들 통해서 종양의 크기 또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T병기라 하고 또 이 암원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0기부터 3기까지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런 림프절 전이 이걸 N병기라 하고 또 원격 전이 폐암이 무서운 건 원격 전이를 잘하는데 원격 전이를 잘하는 병소가 알려져 있어요 뇌 뼈 간 부신 이게 4대 가장 호발 전이 병소인데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전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우리가 병기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은 최근에 아무리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완치율이 현저히 향상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생존 기간이 증가되고 치료 성적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결국 폐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1기, 2기 안에는 진단을 해서 수술을 얼쩍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완치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이미 벌써 폐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폐암을 판정하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럼 검진을 해야 되는데 흉부 엑스레이를 가지고 매년 찍었는데 왜 폐암이 진단이 안 됐을까요? 흉부 엑스레이는 폐암 조기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CT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CT는 방사선 설량을 많이 쪄야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조용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폐에는 공기가 많아서 저설량 CT라고 일반 CT의 한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굉장히 적은 설량으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폐암 병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설량 CT를 가지고 반드시 폐암 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CT를 찍어서 발견되는 폐암 병소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옆에 중앙에 있는 심장인데요 거의 뭐 심장 크기만한 소린 손바닥만한 크기의 암 덩어리가 의심돼 보이고 있죠 이것은 뭐 진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종양이 너무 커서 이미 상당히 진행된 병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이 오른쪽에 보면 뒤쪽에 이렇게 작은 혹이 있습니다 작은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결절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대략 한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크기가 있는데 이분들은 73세 여성 환자의 제가 지금 CT 소진인데 같은 환자분이 암 덩어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공동처럼 보이는 또 암이 의심되는 결절이 한 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분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조직검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조직검사하기에 왼쪽 것은 작고 오른 것은 또 공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침을 찔렀을 때 기흥이나 출혈이 생길 위험이 높는 그런 병소입니다 왼쪽 하단에 이 화살표 된 것은 굉장히 작죠 1cm 안 되는 이런 작은 폐암이 의심되는 결절은 조직검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단에 있는 것은 한 탁구공만한 혹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폐암이다 싶은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좀 깊이 있어가지고 이걸 조직을 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이 조직검사 침을 찔러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은 폐암이 이렇게 꼭 마치 폐렴처럼 미만색으로 널리 벌려져 있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직을 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암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세포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다양한 경우를 보시는 것 같이 조직검사가 쉽지 않거나 또는 어렵거나 또는 시행했을 때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 그런 병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폐암 조직검사가 어렵고 폐암 진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폐암은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큰 기관지가 있는데 중심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심부에 있으면 기관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이 있어요 기관지 내시경으로 합니다 내시경을 보이면 워낙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쉽게 병소가 내시경으로 관찰되고 조직검사 겸자를 집어넣어서 쉽게 조직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비교를 해본다면 내시경을 통해서 위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고 대장 내시경도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의사가 실수로 놓치지 병소를 놓치지 않는 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바로 그래서 검사와 동시에 암이 의심되는 병소를 조직검사에서 암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폐암은 이렇게 CT를 찍어서 암이 의심되는 병소를 찾아서 조직검사를 하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말초성 폐암은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시경을 집어넣더라도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으로는 병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적 조직검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CT를 보고 이 바깥에서 침을 찔러가지고 조직검사를 이걸 우리가 경피적 폐생검이다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침을 찔러서 폐조직검사를 하는데 조금 환자마다 특성이 틀린데 이 중심성 폐암은 담배를 많이 폐신 분들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편평상폐암 다행히 흡연율이 지금 줄고 있고 담배들이 옛날에 독했는데 독해서 깊이 못 들여 마셨죠 근데 요즘 이제 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중심성 폐암이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담배 안태신 분들 또는 여성 폐암에서 이렇게 말초성 폐암이 많고 흡연을 하신 분이라도 이 담배가 순해지니까 옛날보다는 얇은 담배가 많아지고 순한 담배 깊이 들여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 발생하는 부위가 저 멀리 원발 부위 또는 말초 부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타입이 이 선암이라 해서 선암이 대부분 이런 타입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말초성 폐암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초성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피적 폐생검을 해야 되는데 조직검사가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성 폐암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노란 부분이 이제 암 덩어리인데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게 암 덩어리가 관찰이 되고 쉽게 조직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으로 염색한 다음에 보면 이 암세포 타입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말초성 폐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과진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CT 하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침을 찔러가지고 진 침을 이렇게 찔러서 조직을 얻다 보니까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일 수밖에 없고 합병줄의 확률이 높은 그런 타입의 폐암이 말초성 폐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줄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갈수록 많아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피적 폐생검을 통해서 폐조직검사를 하는 비율이 필요성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의 위험성이 이제 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출혈 또는 기흉 또는 감염이라든가 공기색전증 같은 좀 심각한 치명률이 생길 확률이 한 2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검사예요 하지만 필요하면 이걸 또 해야 되는데 가끔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검사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는 하다 보면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병소가 작은 사실 우리가 초기에 진단을 해야지 치료 성적이 좋은데 덩어리가 커진 거를 조직검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초기 암이 의심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혈관 또는 심장 주변에 또는 너무 깊은 데 있어가지고 조직검사를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쉽지 않은 거고 때로는 최근에 이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비흡형 여성 담배 안패진 여성분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이 타입의 폐암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암 조직이 푸석푸석해서 딱딱해야지 우리가 조직을 샘플링을 하기 쉬운데 찔러서 조직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검사하고자 하는 암세포가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진단을 위해서 수술적으로 혹을 띄어내가지고 결절을 띄어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피적 폐생검이 현재로서는 필수적 검사이긴 하지만 이 초기 폐암 병변 진단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액상생검 혈액을 이용해서 폐암을 진단하는 연구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여기 왼쪽 상단에 종괘 사실 이렇게 큰 덩어리는 보기에도 한 4cm 이상 5cm 이런 혹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상당히 큰 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되면 치료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중안부에 있는 것은 작지만 깊이 있어요 이 깊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하는 침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합병질이 높다는 거고 오른쪽 상단은 굉장히 작죠 이 작은 암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공동이라고 가운데가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있는 타입의 결절은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정확히 찔렀을 때 이 가운데 구멍 난 곳을 찔러가지고 적절한 암 세포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이게 다발성으로 이분도 가운데 보면 여기 암이 하나 있고 좌측 하단 중앙 부위 또 3개가 혹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엔 또 조직 검사를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뿌옇게 갓유리 의미용이에요 갓유리라고 그러죠 그라운 글래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찔러도 우리가 암 세포를 적절하게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신 진단 기법들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초록색 혹이 있다면 이걸 찾아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장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고 비용이 아마 한 2, 300만 원 이상씩 아마 지금 보험이 안 되고 이런 비용도 많이 되고 더더욱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한 시간 정도 수면 내식을 해야 되고 하는 의사도 굉장히 노고를 많이 드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용도 많이 비율하고 적임에 지불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진단율이 지금 뭐 아주 전문가가 하더라도 한 70% 정도 별로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이렇게 방사형 초음판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또 하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진단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조직 검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표적 항암제가 폐암에는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유전자 검사가 있죠 그래서 EGFR 유전자, ARC, ROS1 이것은 이 유전자 진단만 확인이 되면 아주 효과가 좋은 또 먹는 약이고 부작용도 좋고 표적 항암제를 처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PD-L1이라는 단백질 검사를 통해서 이 면역 항암제를 우리가 또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PD-L1 단백질 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각 면역 항암제마다 항원이 틀리기 때문에 검사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디보에 맞는 단백질 검사가 있고 키트루다에 맞는 단백질 검사가 있고 항체 검사가 있고 디센트릭도 그렇고 이렇게 다 달립니다 거기에다가 향후 조만간 아마 임상에 도입될 표적 항암제가 RET라는 융합 유전자, ENTURQ 또는 B-RAP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고 또 현재 C-MAT, K-ROS, PI3-KINASE, WINT, FGFR, CDK라는 유전자 굉장히 많은 표적 항암제들이 임상에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검사를 다 하려면 충분한 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암 조직 그 암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PCR이라든가 RTPCR 이런 아주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 급속히 개발되어 있는 것이 혈액을 이용한 액상생 겁니다 혈액을 즉 혈액에는 암 환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암에서 떨어져 나오는 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진단하면 암을 진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원리입니다 실제로 EGFR 유전자 검사인 경우는 이미 벌써 미국 FDA는 물론 국내 FDA도 허가받은 키트가 있습니다 이 로슈 진단사의 코바스 EGFR 뮤테이션 키트 버전 2라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미 쓰이고 또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내 파나진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파나뮤타이프라는 아주 훌륭한 유전자 검사 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혈액을 가지고 EGFR 유전자 변이를 찾는 것은 지금 혈체 임상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혈액에 있는 DNA 또는 암세포 또는 RNA 또는 말씀드린 엑소존 또는 혈소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이 암 유전자를 찾는 연구들을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어로 돼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아주 엄청난 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CCGA라는 연구인데 이게 Circulating Cell Free Genome Atlas라고 과거에 이미 암 조직에서 유전자 분석 검사는 다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암 환자들의 혈액에 있는 DNA 즉 순환종양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암을 조기에 찾으려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한 1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엄청난 연구 비용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일부 데이터가 작년에 발표됐는데 이렇게 4기 폐암인 경우에는 제법 진단율이 높습니다 한 80% 이상 상당히 그런데 사실은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되는데 1기 폐암인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 정도밖에 진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 조기 폐암을 진단하기에는 이런 혈액을 이용한 일반적인 액상생검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 액상생검실에서는 새로운 액상생검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폐세척액 액상생검 저희가 영어로 발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제가 명명을 했고 정확히 학술적으로 말하면 브론코 알 비올라 라바지 플루이드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좀 어렵고 복잡한 명명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수면기관지 내시형 검사 하에 조직검사와 달리 직접 침을 찌르지 않고 내시형만 해서 그 암이 의심되는 병소에서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식염수를 집어넣고 그 암이 있는 부위를 씻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암세포하고 암세포가 분비한 또는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분비한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신호가 되는 전령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서 진단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폐세척액을 회수를 해가지고 원심분력을 간단히 해가지고 세포 성분하고 이 상층액의 비세포 성분하고 분리를 하는데 이 상층액에는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조미라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나노입자가 있습니다 이 나노입자를 분리해가지고 그 안에 DNA가 있거든요 그 DNA를 추출해서 그 DNA를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암세포를 우리가 조직생검하지 않고도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검사 방법은 특히 EGFR 유전자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한 65%에서 70% 되는 비흡연 여성 폐선암 환자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게 최초로 폐암 환자 폐세척액에서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조물 분리해가지고 이 전자현미경을 찍어보면은 이게 한 100나노미터 크기인데 100나노미터 크기의 굉장히 작은 아주 미세한 이런 입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입자 안에 이 DNA 항체를 이용해가지고 면역전자 현미경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DNA가 존대한다는 걸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이용해가지고 유전자 분석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폐세척액하고 제가 연구를 통해서 혈액을 가지고 한 액상생검에서 유지압할 유전자 변이 검출 성적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BALF, 발프라는 게 폐세척액이고 플라즈마가 혈액입니다, 혈장입니다 그래서 224명의 폐암 환자에서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얻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민감도, 센스티비티가 민감도가 97.8% 스페스피스틱, 특이도가 96.9%고 조직검사하고 일치율이 컨코돈스 레이트가 97.7%라는 거의 조직검사와 대등한 성적을 얻었고 반면에 혈액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감도가 48.5% 일치도가 63.6% 한 절반 정도밖에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2주의 8 표적 항암제 처방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방법을 저희가 검증을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폐세척액상생검은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느냐 아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암이 의심되는 초기 폐암 환자들한테도 이 유전자를 찾아서 폐암이라는 걸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은 좌측 상단에 46세 담배 태지하는 여성 남성 환자분이 CT를 찍었더니 여기 왼쪽에 한 1cm 조금 더 되는 1.5cm 되는 약간 공동성 병변이 보여요 이게 암인지 암인인지는 사진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폐세척액에서 액상생검을 통해서 2주의 8 유전자 면휴를 찾아가지고 이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폐암인지 확인하고 1기 폐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건 70세 비흡연 여성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3cm 가까운 결절이 있습니다 결절이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깥에서 긴 장침을 찔러가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2주의 8 유전자 변이를 찾아서 이게 폐암인지를 확인을 했고 이분도 초기 암인으로 수술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케이스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뒤쪽에 뿌옇게 보이는 이게 덩어리인지 아닌지 하는 간유리 음영 결절이 있습니다 이분도 73세 담배 안 피신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저희가 폐세척에서 2주의 8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초기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던 일기로 확인된 케이스고 이분은 76세 담배하신 이분도 남성인데 대부분이 담배 안 태신 분들한테서 2주의 8 유전자 돌연변이가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암인지 아니면 폐렴 덩어리인지 염증 덩어리인지 애매한 병변이 있는데 조직 검사 하기에도 구멍이 숭숭숭 나서 쉽게 조직 검사 채취가 쉽지 않은 그런 병면인데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2주의 8 돌연변을 찾아서 폐암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폐암 진단을 위해서 현재로서 폐 조직 검사는 피할 수 없는 기본 검사입니다 거다가 이 맞춤 치료 정밀 의학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또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비흡연, 여성, 선암 특히 말초성 폐암이 의심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이 경피적 폐생검을 시행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충분한 양의 조직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조직을 얻기 위해서 더 침습적인 또 여러 번 찌르고 이런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EGFR 유전자 표적인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면 이 내성이 생겨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내성이 생기는데 이 내성이 생겼을 때 내성 유전자 T790M이라는 내성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찾으면 타그리소라는 굉장히 좋은 항암제가 있습니다 표정항암제 이거를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성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직 검사 진단받을 때 한 번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두 번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나오면 새 3, 제 4의 조직 검사까지 필요한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혈액을 이용한 액상생검이 도입되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폐 세척 액상생검을 하면은 거의 조직 검사에 대등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매우 유망한 진단법이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폐암 치료의 시작 폐 조직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어서 그럼 EGFR 폐암 유전자 검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를 또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조기 폐암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이 진료실에서는 많은 상담을 하기 어려운데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풀어둘 수 있는 그런 강좌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